렉씨 입속에 물을 머금고 예행연습 한번 해봅시다 또 다 들리는거 아니야? 아 어렵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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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알고 들으니까 조금 들리는데 아 몰라 이거 몰라 아무거나 한번 말해보세요 아무 단어나 응가? 극료일 아 몰라 어렵다 어렵다 어떡하지? 이거 찬스 아니야 이거 문제로 해야될 것 같은데요 우리? 자 물을 조금 마셔야되나? 금붕어 아니야 방금 금붕어? 몰라 트렁벼기 아 이거 많이 이거는 이거 어렵다 드름...트름하기? 기름종이? 아니 틀렸어 아 물을 왜 뿜었어 아 이거 분수를 갑자기 입에서 아 진짜 아 우선은 진행해보고요 꼬부기인줄 알았어요 물을 너무 뿜었다 아 재밌다 재밌다 퀴즈 신청은 슈키라 월요일 게시판에 해주시면 되고요 실시간으로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